안녕하세요. 경상북도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은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학년 사회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그리고 본격적인 첫 번째 수업인 우리나라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선생님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방금 말했듯이 이름은 정한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대구 영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회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서 관련된 책도 몇 권 썼고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광역시에서 관련된 수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수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역사든 아니면 지리든 간에 어떠어떠한 사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수업은요. 이해를 했다면 그와 관련된 것은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이 사회는 이해하는 교과야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 이해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고려라는 말도 모르고 조선이라는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에 이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용어나 이해된 내용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간에 이해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핵심 단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 단어는 여러분이 이번 차시에서 이해해야 될 개념이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했으면 반드시 외워야 할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단어만 달달 외우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째로 외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희의 단판이라고 한다면 서희의 단판, 서희의 단판, 서희의 단판 그 단어만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희의 단판에 있었던 일을 통째로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울 것이 꽤 많으시죠? 하지만 사회 수업을, 사회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해, 그리고 그 다음은 반드시 암기가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주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듣고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부분은 단어와 함께 꼭 외우세요 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가려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핵심 단어가 끝나고 나면, 핵심 단어 안내가 끝나고 나면 강의 듣기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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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선생님이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떠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펜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요. 바로 다음에 저는 문제풀이 단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에서 교재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 교재에 대한 풀이 영상이 바로 뒤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풀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다시피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반드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말고 여러분의 힘만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거는 어떻게든 풀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있으면 강의 듣기로 돌아가서 강의 듣기를 다시 듣고 풀어도 되고요. 강의 듣기의 일부 부분만 들어서 풀어도 됩니다.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계속 이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틀린다고 해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뭐라 할 것도 아니고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풀라는 겁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풀지 말고요. 모르는 것은 영상을 다시 듣고 풀어보고 또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어야 풀이 내용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풀었다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늘고 여러분들의 역량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 듣기가 끝나면 자기 스스로 교재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듣기의 연속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풀이듣기의 교재에 대한 풀이듣기 부분입니다. 사회교재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강의듣기 다음에 바로 연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닫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문제를 일시정지를 하고 여러분이 먼저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선생님은 수업은 핵심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핵심 단어와 관련된 것은 이해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한다. 그리고 강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교재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풀고 다시 계속 사회교재 살펴보기를 풀면 되겠다라는 말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자식 수업에 들어가보죠. 선생님이 오리테이션 때 얘기했듯이 지금 보다시피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국토, 위치, 영역, 영토, 영예, 영공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핵심 단어들도 있는데 빨간색으로 굵게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랬어요? 국토, 국토라는 단어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국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토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치라고 하면 우리나라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위치라는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내용을 외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우리나라 국토는 여기 있죠? 여기 설치를 해보면. 미안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전 지식들이 좀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세계 지도의 가운데에 이 빨간 선이 있죠? 이 빨간 선이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 여러분들 혹시 지구본이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없으면 학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본에도 가운데에 빨간 선이 그려져 있고 이것을 적도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세계 지도에도 가운데에 빨간 선을 그려놓고 적도라고 표시해놨어요. 선생님, 선생님 지도에는 지금 가운데 선이 아닌데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밑에 쳐져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밑에는, 이 밑에, 이 밑부분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지도의 가장 가운데 가로선, 이것을 적도라고 부릅니다. 적도. 자, 그려면 볼게요. 또 적도는 영도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영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구를, 지구의 어떤 지점의 위치를 표시할 때, 선을 그어서 표시하거든요. 선을 그어서 표시하는데, 그 선에 각도를 붙여놓습니다. 각도를. 왜 각도를 붙여놓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6학년쯤 되면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은 각도가 있다는 사실만 우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각도가 있고, 적도는 그 각도들 중에서도 영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도, 이 가운데 선인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남쪽 공간이죠. 남쪽 공간. 이 남쪽 공간을 우리는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적도의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 반, 구. 따라해보세요. 남, 반, 구. 적도의 아래쪽을 남, 반, 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위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밑에가 남, 반, 구면, 위쪽은, 네, 맞아요. 북, 반, 구라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북, 반, 구.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 여기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치상 북반구에 있을까요? 남반구에 있을까요? 너무 쉽죠? 북반구에 있습니다. 이 색실된 게 지금 북반구에 있잖아요. 여기, 이 땅을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호주, 그리고 원래 명칭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북반구에 있을까요? 남반구에 있을까요? 예, 남반구에 있죠. 자, 우리나라랑 좀 친숙한 나라죠. 미국. 우리나라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랑 동맹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로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는 이 나라. 미국은 북반구일까요? 여기도 미국인데. 미국은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네, 북반구죠. 그리고 우리 옆나라 중의 한 나라인 중국. 중국은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네, 북반구죠. 자, 여기 이번에 2022년에 월드컵 우승을 했고 메시가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이 나라는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그렇죠. 남반구입니다. 이렇게 북반구에 속한 나라가 있고 남반구에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반구에 속한 나라는 그 위치가 북반구에 있다. 그 위치가 북반구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국토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북반구를 좀 더 잘라볼까요? 아까 전에 나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에는 선을 건넌다고 했죠. 그 선이 실제로 자연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선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지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표시해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식으로. 물론 지도를 보시면 이것보다 수많은 선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선만 선생님이 3개 지금 표시했어요. 적도와 30도선, 40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도선과 60도선, 30도선과 60도선, 이 30도선과 60도선에 잘라서 이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도 이름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 조금 어려워, 제가. 그렇죠? 이 전체는 모두 북반구인데 이 1, 2, 3 모두는 북반구이죠. 적도보다 북쪽이 있으니까 다 북반구인데 30도, 60도선을 끄어서 이 세 공간으로 나뉘고 이 세 공간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적도에서부터 30도인 이 선 사이, 이 공간의 이름은 북반구의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북반구의 저위도. 위도 중에서 낮다라는 겁니다. 위도 중에 낮다. 이 각도를, 가로에 있는 이 각도를 우리는 위도라고도 부르거든요. 정확한 명칭의 쓰임이 왜 위도인지에 대해서 또 위도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6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 공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북반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있다 해서 저위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낮다는 뜻입니다. 그냥 낮다는 뜻입니다. 낮다는 뜻으로 저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위에 있는 것은 북반구의 중위도라고 합니다. 중위도.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중위도. 자, 우리나라 국토역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치는 북반구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위에는 이제 저위도, 중위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오, 미안해요. 여기 저위도가 아니고 고위도입니다. 고위도, 북반구의 고위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 중위도에 있다. 그래서 여기 색칠을 다시 해보면 우리나라는 바로 중위도에 있다는 것. 이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고 북반구 중에서도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대륙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대륙의 입장에서. 우리 전 세계는 큰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륙이라고 부르는데 대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뭐 이런 대륙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대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학년 때 배워요. 6학년 때 배우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만 한번 5학년 때 짚어보죠. 우리나라는 수많은 대륙들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큰 땅이 아시아 대륙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거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우리가 방향으로 볼 때 이쪽은 동쪽이라고 하죠. 이쪽은 서쪽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남쪽이라고 하네요. 이쪽은 북쪽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랐을 때 어느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까? 예, 맞아요.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 그래서 이제 아시죠?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대륙? 아시아 대륙. 그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무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대륙이라고요? 아시아 대륙. 모든 대륙의 이름은 사실 6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그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속한 대륙은 지금 외워주셔야 돼요. 무슨 대륙? 아시아 대륙. 어려운 다른 나라가 할 겁니다. 아시아 대륙입니다. 중국도 아시아 대륙이죠. 일본도 아시아 대륙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동남아시아인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혹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어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방구 중에서도 중의도에 속해 있고 또 대륙으로 따지면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국토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조금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딱 붙어있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근처라고 볼 수 있는 몽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러시아, 몽골, 중국 등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위치를 얘기할 때 아까 전에는 북반구 중의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지도에 있는 선, 그 선에 따라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의 동쪽, 대륙의 입장에서 위치를 얘기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주변 국가를 토대로 위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본의 서쪽이 있다, 중국의 동쪽이 있다, 러시아의 남쪽이 있다. 몽골과 좀 다르지만 몽골의 동쪽이 있다. 즉 우리나라 주변에는 몽골,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있다. 이렇게 위치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토는 북반구의 중의도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소통은 잘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선생님이 그때 해외여행 갈 때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나라 이름 정도는 아는데 그게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아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반구에 있고 중의도에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아 동쪽의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사실 동쪽으로 따지면 일본이 더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반구에 중의도로 가면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장 스턴도 아마 중의도일걸요. 중의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것도 얘기하지만 더 얘기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 사이 있다.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의 위치는 또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알고 러시아 남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암기하듯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의 약간의 특징만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국토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 국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시 어떤 친구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 부분을 다 색칠했는데 우리나라 국토로. 그런데 이 위쪽은 북한 아닌가요? 여긴 북한이고, 여긴 북한이고. 우리는 남한인데 왜 자꾸 우리나라, 우리는 남한의 국토로 북한도 다 색칠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북한 땅도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국토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한번 더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끊은 이 부분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방금 조금 되어 있는 이거는 러시아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대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 국토를 다시 한번 더 그어보면 이쪽 부분은 어때요? 이쪽 부분은 바다와 면에 있죠. 바다와 면에 있는 면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바다랑 면에 있죠. 둘. 이쪽도 바다랑 면에 있죠. 셋. 이렇게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에 뭐라고 적혀있다? 한반도, 한민족이 사는 반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다가 세 면이 됐을 때 반도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 국가가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요. 뭐냐면 육지로도 다른 나라와 교육할 수 있고요. 바다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고 그래서 육지로도 바다로도 교육하기 쉽다. 일본은 섬나라죠. 섬나라는 네 면이 다 바다일 때거든요. 이쪽도 바다죠. 이쪽도 바다죠.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육지로는 이동을 못해요. 오로지 바다로만 진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이번에는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의 영역입니다. 영역이라는 말은, 한나라의 영역이라는 말은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말이 더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은 오왕이나 가르침 때마다 영역이라는 말보다 이 풀이가 되어 있는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주권 때문이죠. 주권은 그 나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권리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치를 이렇게 하고, 경제정책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와서, 야, 야,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물론 뭐 서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서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에서는 서로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지만 우리나라 안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주권이 있으니까. 즉, 주권이라면서 주인된 권리라는 의미이긴 한데 좀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그 나라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의지대로 주인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본 땅에서. 일본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대한민국의 권리로서 니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말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일본 땅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영역, 이 영역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영토, 영해, 영공입니다. 누가 봐도 영토는 땅이죠. 땅이고요. 영해는 바다입니다. 영공은 당연히 하늘이에요. 땅과 바다, 하늘 모두 우리나라의 영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시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한나라의 영역은 뭐 있다? 이것부터 외우시다. 뭐라고요? 영토, 영해, 영공이다. 이것부터 무슨 예외 외우세요. 자, 영도부터 갈게요. 영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역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땅으로 알고 있는 그 한반도의 북쪽도 우리나라 한반도로 여기고 한반도도 우리나라 형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잠깐만 왜 그런지 얘기하면요. 우리가 분단이 될 때 사실 북한 정부를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정부인데 북한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를 거부하고 세운 잘못된 정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법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저 땅 우리 다 우리 땅인데 북한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한반도 전체다. 이렇게 현재 합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북한의 정상도 인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을 꽂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통일이 되면 당연히 북한은 우리와 합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될 때면 그 땅은 누가 가지냐? 꼭 한국이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봐라 우리는 분단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갖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독도, 울릉도 다 포함되고요. 이어도라든지 여러 가지 황에 있는 여러 섬들, 남에 있는 여러 섬들을 포함하겠죠.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 대마도, 대마도 일본 땅이죠. 그런데 사실 독도보다 대마도가 더 가까워요. 그럼 이걸 한반도에 속해 있다 하면 이건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본에 속해 있다 하면 일본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토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리무실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동쪽에는 어디까지, 남쪽에는 어디까지, 서쪽에는 어디까지 하고 되게 명확하게 나타내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영토, 영토,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영해 볼게요. 영해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주변의 바다겠죠. 주변의 바다. 그런데 이건 되게 명확하게 좀 되어 있어요. 주변의 바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저 탑병년 멀리까지 다 우리 주변이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썰물을 기준, 그러니까 우리 바다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썰물을 했을 때의 그 해안선, 그 바다와 땅의 경계선으로부터 시비해리입니다. 시비해리는, 뭐 이게 뭔지까지 깊이 파고 드실 필요는 없어요. 시비해리는 바다를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 땅을 측정하는 단위는 킬로미터가 있잖아요. 킬로미터.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재는, 거리를 재는 단위다 생각하면 되고요. 거리를 재는 단위로서 시비해리까지가 바로 그 나라의 영해라고 전 세계 국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썰물 기준으로 해안선에 시비해리, 이게 시비해리 정도 되거든요. 시비해리까지가 우리의 영해입니다. 근데 보세요. 동해 보세요. 시비해리까지 그으면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비해리로부터 떨어진 섬들은 그 섬을 기준으로 또 시비해리가 우리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독도는 사실 저만 하지만, 지도로 보면 저만 하지만, 여기 파랗게 넓게 적되어 있는 것은 독도로부터 시비해리.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잡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동해에는 이 썰물로부터 시비해리가 확실한데, 오케이,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시비해리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뭐, 재보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게 더 먼데, 이 부분이 더 먼데, 이거는 시비해리, 오케이, 이게 시비해리라면 인간적으로 이건 시비해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무점이 생길 수 있죠? 동해는 섬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황해는 섬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썰물을 해안선으로부터 시비해리 해버리면 한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섬이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가버려요. 그럼 여기서 또 동그라미 칠할 수 있겠죠? 독도처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해안선이 동글둥둥둥둥하고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섬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해안선에 육지의 썰물을 기준으로 시비해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섬이 많을 때는 여기 바깥에 있는 섬들 중에서 제일 육지랑 많이 떨어져 있는 섬이 있죠?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섬. 이 섬의 선을 그어요. 이것을 기선이라고 합니다. 기선. 기선은 외필까지는 없어요. 그 선으로부터 시비해리를 우리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섬이 많은 경우는 해안선에서부터, 땅에 있는 해안선부터 시비해리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찍고, 그 섬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그 섬들이 연결된 선으로부터 시비해리 해요. 그러다 보니, 동해보다 황해의 영해가 훨씬 큰 거죠. 이해하죠? 남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해도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해는 다도해라고 불릴 만큼, 다 많을, 다 섬도, 바다해. 다도해라고 불릴 만큼, 황해보다 섬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을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비해리를 또 끄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해안은 섬이 거의 없거든요. 독도와 울릉도 빼고는 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으로부터 썰물에서 시비해리예요. 그런데, 황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는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육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의 선을 끄고, 그 선으로부터 시비해리가 영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 그러면 섬이 많으면 영해도 넓어지는 거네요? 예, 맞아요. 섬이 많으면 영해도 넓어져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섬들이 좀, 자체도 섬이지만, 그 외에도 작은 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영해가 좀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공이에요. 영공은 좀 간단해요. 영공은 영해와 영토 위의 하늘이에요. 영토 위의 하늘.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영해, 이 부분, 영해 아까 전에 표시한 이 부분, 모두 하늘이, 모두 우리나라 영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 쪽 지역에서는 영해는 우리나라의 영공이 아닌가요? 북한 쪽 지역의 영해의 위쪽은 우리의 나라의 영공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쪽의 영해는, 우리가, 우리 바다라고 헌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반도 지역 부분의 하늘만, 우리나라 영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애매함이 바로, 분단 국가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애매함도 가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요. 오늘 영공, 영해, 영토 다 봤는데요. 아까 전에 왜, 영토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한반도와 주변 섬이라고 해놓으니, 어디까지가 섬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뭐, 일본에 있는 섬도 우리 섬이 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한반도 주변 섬이라고 했으니까, 다 주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확하게 영토는, 동서남북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찍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동쪽으로서의 영역은요, 영토의 영역은요, 경상북도, 울릉북 독도가, 제일 동쪽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독도,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요, 제주특별시 자치도, 제주특별시 자치도, 마라도, 마라도가 있거든요. 마라도, 마라도 부분이, 우리나라 최남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요, 북한 쪽이 있어요. 용토는, 북한 용토는 우리, 헌법상, 우리 땅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평안북도, 영촌군, 마안도라는, 약간의 섬이 있어요. 여기, 작은 섬, 여기까지 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요, 함경북도, 원성군, 유원진, 요 땅이 되겠습니다. 요 땅이 북쪽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4개를 다 외워야 되나요? 너무 힘들죠.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 돼요. 북쪽이라고 하면, 함경북도에 뭐 어디, 어디쯤이더라. 서쪽이 끝이라고 하면, 평안북도 어디쯤이더라. 남쪽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에 어디, 섬이라고 했는데, 동쪽은 요건 외울 수 있죠. 독도는 하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독도더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나라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국토 주변에는 중국, 일본, 응골, 러시아 등이 있다.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대륙 동쪽, 아시아 대륙 동쪽, 북반구 중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가 있다. 이 세 가지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통째로 외워 두셔야 돼요. 위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식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인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육지로도 교류하기 쉽고, 바다로도 교류하기 쉽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죠? 반도 국가라는 용어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역. 뭐 세 가지 뭐 있다고요?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가지가 있다. 꼭 외워야 돼요. 지금 외우세요. 바로. 그리고 영토, 영공, 영해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외울 거 굉장히 많죠. 사회는 이해 과목이긴 합니다만, 선생님이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해와 암기의 과목입니다. 외우지 않으면 다음 이해를 기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달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요. 교재를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뭐라고 그랬죠? 교재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교재를 풀으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 교재를 안 푸셨다면,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교재를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충 풀지 말고, 풀고 와주면 좋겠습니다. 교재 문제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내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턱없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영상을 참고해 가면서 푸셔도 되니까,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풀고, 이 영상 다음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아직 안 푸셨다면 꼭 푸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알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드러나도록 빈칸을 채워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국토는 무슨 대륙에 위치했죠? 네, 맞아요. 아시아 대륙에 위치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근데 그냥 아시아 대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어느 쪽에? 동쪽에. 자, 그렇다면, 우리 국토는 또, 대륙 말고, 또, 적도로 봤을 때, 위쪽,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예, 그렇죠. 북반구에 위치했죠. 북반구. 북반구 중에서도 주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우리나라 국토에는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 칸이 작다고 느끼셨으면, 맞아요. 칸이 작은 거예요. 중국, 일본,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 러시아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 등이 있다까지, 이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통째로 외워야 될 걸 그냥 문제를 냈어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 2번은요. 한 나라의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 그 나라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미치는 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범이라고 했는데, 한 나라의 영역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세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사실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딱 보면, 뭐 있는지 보이죠? 뭐 있습니까? 영토, 영해, 영공입니다. 물론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다 우리에겐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그런데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 영해, 영공을 영토, 영해, 영공과 관련된 그림에 영토, 영해, 영공을 적으라는 거죠. 적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여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동쪽의 동해안으로부터 12해리,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는 섬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12해리, 그리고 서해랑 남해는 제일 바깥 끝 섬을 연결한 그 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네, 영해를 말하는 겁니다. 영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의 영역 중에서 한반도 전체와 그 주변의 섬들, 한반도 전체와 그 주변의 섬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네, 영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 그리고 영해 주변의 바다, 우리나라 바다 위에 있는 하늘들을 표현한 거죠. 위에 있는 하늘들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영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지도 그림들과 영해, 영공, 영토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명확하게 동서남북에 의한 끝을 한번 연결해 보라는 건데요.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걸 다 못 외워요. 온성군, 유원진,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도 지금 방금, 방금 알았어요. 선생님도 이거 다 못 외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된다? 어, 제주도, 독도, 평안북도 어딘가? 한경북도 어딘가? 이 정도만 외워주지 못해요. 이걸 풀로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선 남쪽의 영토의 끝인 이 부분은 어디죠? 누가 봐도 제주도 그 인근이죠? 그래서 제주도 연결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요. 동쪽의 끝은요. 독도죠. 그래서 독도 연결하면 되고요. 서쪽의 이 끝은 여기는 평안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그리고 이쪽은 북쪽은 어디라 그랬죠? 함경북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첫 번째 차시 오리테이션과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핵심적인 단어는 여기 있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까 전에 오리테이션 때도 얘기했지만, 이 핵심 단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단어와 함께 뭘 외워야 된다고요? 그 단어에 담긴 내용들도 모두 외워주셔야 합니다. 지금 와서 수업이 끝나는 중에 여러분들도 눈치겠지만 빨간 단어들, 빨간 핵심 단어 밑에 있는 검은 핵심 단어들은 빨간 핵심 단어들을 설명할 때 쓰일 만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일시정지해 보시고, 내가 이 빨간 핵심 단어를, 검은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혼자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혼자 설명이 잘 되면 다 암기가 된 거고요. 혼자 조금이라도 설명이 안 되면 다시 외우고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쉬운 방법이 있겠지, 요령이 있겠지, 이래 생각하지 말고요. 어려우면 그것을 직접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것을 돌파해내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방법, 쉬운 방법, 이딴 것은 공부해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있으며, 정면으로 맞서서 그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해결해 나가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수업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